만들었는데요.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안타깝지만 제가 저 공연 끝나고 나서 두 번 남았거든요. 끝나고 나서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려서 저를 태그해 주시면 CD를 드리려고 가져왔어요. 일곱 장밖에 없습니다.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다음에 들려드릴 노래는요. 성경 정규앨범의 이번 트랙에 있는 아이돈노라는 노래인데요. 이 노래가 11곡 중에 사실 가장 최근에 만든 노래입니다. 들려드리겠습니다. I don't know.